The Disappearance of a Lake 한 호수의 소멸 또는 소식 또는 사라짐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호수가 사라졌다고? In May of 2007, 2007년 5월에 Workers in the Bernhard O'Hins National Park in Chile Found that one of the park's lakes had disappeared 칠레의 국립공원의 직원들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원오브가 나왔으니까 뒤에 뭡니까? 복수명사가 나왔습니다. 원오브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의미하니까 원오브가 나오고 뒤에 복수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호수들 몇 개가 있었는가 보죠? 하나가 had disappeared,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것은 과거고, 사라진 것은 더 이전이겠죠. 그래서 had disappeared, 과거 완료시제가 왔습니다. The 20,000 square meter, 3 meter deep lake in the southern Andes mountain had been seen just two months earlier by a survey team. 2만 평방미터, 평방이 제곱입니다. 2만 평방미터의 너비에, 30m 깊이에, 어이구 깊다. 호수 어디에 있는? 자, Andes 산맥의, 어떤 그, 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 호수가 자, 이 호수가, 자, had been seen, 보여졌었어. 보는 게 아니라 호수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여졌었어. 고작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누구에 의해서? 어, 조사팀에 의해서, 그죠? 조사팀에 의해서.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과거 완료시제의 수동태 구조가 나왔네요. had been pp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5월이 됐을 때,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두 달 전만, 즉 3월에만 해도 이미 그 호수가 보였고, 조사팀에 의해서, 조사도, 조사받내지. 아무튼, 이렇게 관측도 되고 했는데, 5월이 돼서, All that was left was some pieces of ice from the late surface. 요건 어떻게 할까? 남아 있었던 전부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겠죠?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남아 있는 전부는 뭐였다? 그냥 얼음조각에, 얼음조각 밖에 없었다. 호수 표면에 있던 몇 개의 얼음조각들 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됐으면 뭐로 쓰였죠? 우리 문법 시간을 배우고 있죠?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였고, 남겨진 거니까, BPP 구조, 우리 또 수동태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뭘 얘기합니까? 자, 2007년에 5월에, 이 칠레에 있는 안데스 산맥 남부에 있는 이 큰 호수가 사라졌다라는 내용을, 아주 깜짝 놀랄만한 발견,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가봅시다. Theories were quickly developed about how the lake had disappeared. 자, 이론들이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없어졌을까? 뭐, 지진인가? 아니면, 외계인의 소행인가? 뭐, 아니면, 뭐, 누군가의 저주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 가설들이 또 수동태. 자, 재빨리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에 관한 이론들인데요? 어떻게 호수가 사라지게 되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이 만들어진 거, 가설들이 나온 거는 과거고, 호수가 사라진 거는 뭐예요? 더 이전이죠? 그렇죠.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이거 의, 주, 동, 뭡니까? 간접 의문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의주동, 간접 의문문. 호수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재빠르게 나왔습니다. 한 이론은 suggested that, 자, that 이하를 제시했습니다. 자, 한 이론은 뭐를 제시했습니까? 지진이 책임이 있다. 지진 때문이다. This region of Chile experiences Earthquakes all the time. 자, 칠레의 이 지역은 항상, all the time 하면 항상, always, 늘 지진을 겪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유명한, 그렇죠? 조산대. 우리 지도해보자. 안데스 상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도해보면. 여기가 칠레지? 요쪽이 요렇게 서부 해안선을 따라서 요렇게 있는게 안데스 상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조산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렇게. 구레고리는 이거였지? 그래서, 요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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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 오츠크에. 뭐 이렇게. 동남아. 뭐 이런 식으로. 화산대. 지진대가 공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지진을 겪고 있는데. 또. A large one was reported on April 21st. 그리고, 아주 큰 지진이 보고되었습니다. 언제? 언제 보고되었다? 4월 21일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다. 이 말은. 4월 21일에 지진이 있고, 5월에 사라진 걸 목격했으니까. 우리 문제는 뭐였습니까? 문제 한번 보고 알죠. 첫 번째 1번 문제가. 이 사람은 왜 이걸 언급했느냐. 지진이 호수가 사라진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라는 어떤 theory. 이론의 단서로 제시한거지. 다음 몇 번? 2번. 2번. 설명하기 위해서. 왜 몇몇 사람들이. brain. brain 뭐예요? 의심하다. 의심하다. 여기서는 이제 탓하다. 누구 때문이다? 탓하다. 가 되겠죠. 자, 지진을 탓합니다. 뭐에 대한 걸로? 사라진. 어. 자, 그래서. B를 탓합니다. 뭐에 대한 거를? 호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B를 탓하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그 단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어디 있었습니까? 알겠죠? 자,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책임이 있을 것이다. 자, 이거 하나. 표시해 놓고 가볼까요? 지진 때문이야. 이렇게 되겠죠. 지진이 잘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단서가 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The earthquake could have produced cracks in the ground under the lake and caused the water to empty into them. 자, 지진이. could have pp. could have pp. could have pp 뭡니까? 안 될 수 있다. 어. 원래. could는 뭐 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 can은 뭐 뭐 할 수 있던데. 여기다가 have pp가 붙으면 뭐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시제를 과거로 해석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뭐 했을 수도? 뭐 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 뭐 뭐 했을 텐데. 뭐 뭐 했을 텐데. 뭐 뭐 했을 텐데. 우드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진이. 크랙을 만들었을 거에요. 크랙은 뭐 갈라진 틈인데. 어디에? 호수 및. 바닥에. 크랙을 만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cause a to b. 물이. to. 뭐 하도록. 그. 크랙. 대면 누구를 가르친다? 크랙. 그렇죠. 크랙스를 가르칩니다. 자. 자. 물이. 그 틈들 사이로. empty. 비버지게. 유발했을지도. 유발했을 텐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병열 구조로 쓰였죠. 만들어서. 유발했을 텐데. 다시. 지진이. 자. 호수 바닥에. 크랙을 만들고. 물이. 그 크랙으로. 스며들게. 빠져버리게. 그러니까. 우리. 배수구에. 물 빠지듯이. 빠져버렸을 텐데.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론. 지진. 두 번째 이론은 뭐죠? Another theory discussed the lake's dam which were made of ice. 자. 또 다른 이론은 호수의 댐을 논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댐들은 뭐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이렇게. 그렇죠. 댐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댐들인데요. 얼음. Be made of 하면 뭐뭐로. 그렇죠. 뭐뭐로 만들어지다. 자. 몸으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Be made of.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해석해보면. 또 다른 이유는 댐에. 호수의 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논하고 있는데요. 이 댐들은 얼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Natural dams form the lake by dropping its water. 물. 이 천연의 자연의 댐들은 형성했습니다. 형성되었어요. 자. 호수를 형성했습니다. 이 얼음으로 만들어진 댐이 호수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못 나가게. 뭐함으로써? 바이아인지는. 물을 trapping. trapping 뭐예요? 가두다. 물을 가둠으로써. 자. 우리 바이아인지는 뭐뭐? 함으로써. 함으로써. 그렇지. If the ice dams had melted or broken for some reason. They would have released the water lying behind them. 만약에. 자. 이 얼음 댐들이 녹아. 녹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부서지게 되면. 뭐 때문에? 몇몇 이유로. 댐이 녹아버리거나 아니면 부서져 버리면. would have pp. 뭐할텐데? 뭐할겁니까? 물. 자. 이 댐들은 아마도 물을 흘려보냈을텐데. 어떤 물인데요? 얼음 그 댐. 뒤에 있던. 뒤에 있던 물들을 흘려보냈을텐데. 요거 구조 좀. 나뒹근 구조 아닙니까? 자. 과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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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완료의 형태라고 봐도 되겠나? 그러면. if. 주어. head. pp. 주어. 우슈쿠마. have. pp. 우슈쿠마. have pp. 이렇게 되어있어요. 요건 우리 과정법에서 조금 더 배웁시다. 아무튼 내용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댐이 녹았거나. 지구온난화라고. 아니면 물리적으로 파손이 됐거나 했으면. 댐 뒤에 있던 물을 콱 쏟아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호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요단락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유를 얘기하겠죠. 시도입니다. attempt to explain the experience. 자. 이런 호수가 사라진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로 든 것은. 지진이 아닐까. 두 번째 예로 든 것은. 얼음. 자. 얼음. 천연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얼음댐이 녹거나 부서진 것이 아닐까.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요담은 누굴 가르친다고? 아. 크랙. 크랙을 가르치겠죠. 크랙.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담은. 예를 가르치다. 마지막 세 번째 달라고 가보겠습니다. After a month or more of research.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연구 끝에 조사 끝에 과학자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수의 얼음댐이 결국 실제로 사실 실제로 부서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인은 뭐다? 얼음댐. 얼음댐 때문이었습니다. All the water in the lake came from the melting of two nearby glaciers in the Andes mountains. 모든 물이죠. 호수의 모든 물은 올 더 워터. 오오드 워터. 어디에서 왔는데요? 오오드 워터. 어디에서 왔는데요? 근처에 있는 Andes 산맥에 인접해 있는 두 개의 그레셔 뭡니까? 빙하가 녹은 것에서 모든 물이 유입됐다는 거죠. 일단 물이 이제 빙하가 녹은 물이었는데 그러나 지구온난화가 이 빙하들을 어떻게 유발했습니다. 높게 만들었는데 비교급 and 비교급 Faster and faster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뭐뭐하게 점점 더 뭐뭐 한 또는 뭐 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빠르게 높게 유발하는 거죠. Cause A to B하면 A가 B하도록 유발하다 야기하다 모든 호수에 호수에 모든 물은 어디에서 온가? 근처에 있는 빙하가 근처에 있는 두 개의 빙하가 녹은 것에서 물이 유입이 됐습니다. Andes 산맥에서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빙하가 점점 빨리 녹게 되죠. 얼음땜이 이걸 받쳐줄 수가 없다는 거죠. Final 마침내 2007년 5월에 They fed too much water into the lake They 그것들은 feed하면 원래 먹이를 주다라 되잖아. 물을 줬겠죠. 너무 많은 물을 호수에다가 준 거야. 데이가 누굽니까? 빙하들을 가리킵니다. 이 빙하들이 너무 빨리 녹으니까 물을 더 많이 준 거야. 그래서 이 얼음땜이 could not hold 그것들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모두를 지탱할 수가 없었고 부서졌습니다. 뭐 하면서? 보내면서 호수에 물을 아래로 산 아래로 그리고 바다로 다 흘려보내면서 지탱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음땜은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홀드네 여기서 뭐 수용하다 닮다 이런 의미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부서져 버립니다. 뭐 하면서 호수의 모든 물은 산 아래나 바다 속으로 흘려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는 아까 전에는 두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진이냐 얼음땜이냐 근데 결론은 세 번째 단락에서 결론은 누구였습니까? 원인은 얼음땜이였습니다. 자 요 데이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빙하들을 가르치고요. 몇 개 빙하가 몇 개였습니까? 두 개 자 그 다음에 4번 요런 문장을 볼게요. 세 번째 단락과 다르면 이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요걸로 시작합니다. All the following are facts that scientists learned about the latest experiences. except 는 뭐뭇을 제외하고 그러면 자 뭐죠? 녹은 빙하들이 호수에 물을 보충해 줬다. 맞죠? 너무 많은 물이 자 얼음땜이 어떻게 부서지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자 이 빙하가 평소보다 된 유절 평소보다 더 빨리 녹았습니다. 맞죠? 호수에 얼음땜은 갑자기 녹았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자 세 가지 내용은 다 있었지만 호수에 얼음땜이 갑자기 녹았다. 라는 말은 없어요. 빙하가 빨리 녹아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와서 얼음땜이 부서졌다는 얘기지 추측에는 있었어요. 두 번째 단락의 추측에는 요게 내용이 있긴 있었어. 보면 얼음땜이 녹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이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것보다는 빙하가 빨리 녹아서 물이 너무 많이 와서 얼음땜이 부서졌다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자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어색했습니다.